안녕하세요. 정보본산업기사 자격증에 대해서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하게 된 김성훈 강사로 합니다. 필기시험은 총 4과목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시스템 보안이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보안, 애플리케이션 보안, 그 다음에 정보본 일반으로 해서 4개의 영역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앞에 있던 1교시의 첫 번째 수업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이 모든 과목들이요. 따로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의 라인으로 쫙 다 연결이 됐다는 거죠. 모든 것을 받쳐주는 그 시스템, 시스템에서의 보안들, 운영체제로 기본으로 얘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현재 여기 있는 시스템과 다른 시스템을 연결해 주는 건 뭔가요? 네트워킹이죠. 그래서 바로 나온 게 뭐예요? 네트워크 보안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운영체제를 통해서 네트워크에 대한 자원을 받기도 하면서 가동이 되는 게 뭔가요? 애플리케이션이잖아요. 개발이잖아요. 개발.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개발 보안. 다시 말해서 애플리케이션 보안이 거기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재반 기술들, 그런 것이 바로 정보부한 일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다? 앞에서도 있지만 시그널 인텔리전스, 시그인트의 관점으로 보아야 얘네들이 움직이는 그 과정들에 대한 큰 그림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어디로 나아갈지에 대해서도 짐작하거나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제 1과목에서 얘기를 할게요. 어떤 거면 1과목은 여기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OS죠. 오프레이팅 시스템에서 운영체제예요. 유닉스든 리눅스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우리가 얘기 많이 나온 것도 있긴 하지만요. 보통 이제 우리가 요즘 개발을 하거나 서버에 관련 걸 우리가 다루게 될 때는요. 거의 대부분이 뭐예요? 리눅스, 일반적으로 전세계적으로 봤을 때 서버는 리눅스를 많이 써요. 그래서 리눅스를 잘 달아야 돼요. 만약에 조금 개발을 하든 보완을 하든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오는 개념들은 전부 다 유닉스 하면 리눅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것이죠. 다음 장면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바로 문제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보면은 이 유닉스, 이 리눅스 시스템의 커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커널은요. 일종의 코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운영체제가 이렇게 있어요. 그 중심에서 얘네들을 시스템으로 돌려주는 중심부가 있고 흔히 보면은 커널이라고 그러고 그 외곽에서 사용자들의 명령을 전달해주는 중간 매개체들이 있죠. 여기서 봐보시면은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그 유닉스 계열의 시스템이 부팅이 될 때 가장 먼저 일으켜지는 운영체제의 핵심 부분으로 보조기억장치에 상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밑에서 해설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어떻게 되냐면은 커널은 어떻게 되면은 작동을 하면요. 주 메모리에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커널은 어떻게 된다? 보조기억장치에 있는 게 아니고 메모리, 주 메모리 상이 올라간다라는 거. 그래서 그 위에 상주했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문항에서 얘기하는 건 어떻게 된다? 오답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이 커널과 이 관계에서 메모리 상에서 특정 어느 지역이 있는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물어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우리가 이미지를 잡을 수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여기서는 득점하기 쉽지는 않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정도 이제 봐보시면서 아 이런 형태로 보안을 기술을 접근하는 것이 정보보안 산업기사 자격증의 하나의 특징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보고 있습니다. 자 아래에서 설명하는 공격용 소프트웨어는 무엇인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서술을 하고 있죠. 보시면은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이 본 프로그램을 탐지해내더라.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뭐 V3 뭐 알약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이제 그 백신 프로그램들이 찾아낼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그거죠. 그 어떤 그 문자열이 타이핑이 되는데 그 타이핑이 된 것들이 어떻게 돼요? 그 이 특정 시간이 지나면은 그 공격자의 이메일을 전송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경험을 포함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애가 있는지 얘기도 이제 밑에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근데 이런 형태의 소프트웨어를 대체 뭐라고 불러야 되는 건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바로 뭐다? 이게 얘기하고 있는 키로거 소프트웨어라는 거죠. 얘기해서 보시면 얘기하는 이 키로거가 바로 어떻게 된다? 자 이제 그 키보드에 있는 키가 생성해는 시그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걔네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 로그인 로그를 그러니까 걔네들이 축적 인정하게 발생시키는 데이터들을 모아놨다가 어떻게 된다? 공격자들한테 되돌려준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움직이는 방식이 바로 키로거인데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마치 보시면 트로이라 해가지고 3대편 시스템을 꽂아 놓은 다음에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됐을 때 동작시켜버리는 그렇죠. 얘도 일종의 바이러스인데 여기서 이제 소프트웨어 형태로 움직이는 거 있는 거죠. 이런 것이 어떻게 되면은 걔네들이 따로 특정 공격은 하지 않아요. 단 뭐라는 거예요? 정보 유출을 시켜버리죠. 정보 유출을 시켜버리는 것은 어떻게 되면은 그 다음 플랜을 가동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줘버리죠. 이런 것들도 사실상 보면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해킹 그렇죠? 크래킹이라고 하죠. 크래킹. 크래킹 툴이라고 얘네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소프트웨어가 동작되는 내역들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바로 오면은 시스템 보안에서는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럼 다음 다음 보겠습니다. 자 아래의 내용 중에서 유닉스 그 다음 리눅스에서의 파일 시스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선택을 한다면은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모의는 얘기를 하죠. 보시면은 파일의 소유자만 변경할 수 있다. 파일의 소유자만 어떻게 된다?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손을 권한을 대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도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이제 어드민 관리자가요. 어떤 특정 사용자들한테 들기에는 권한을 부여해 줄 수 있어요. 부여해 주면은 이 권한을 부여받은 사용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데이터 베이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도 손을 대고 그 다음에 DB에 있는 데이터들을 업데이트하거나 자료를 넣어주거나 삭제하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권한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넘겨줄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 하나만 독단적으로 해가지고 이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파일 시스템에 대한 어떤 성격을 어느 정도만 이런 문제의 유형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만 이해를 하고 있다 그러면 얘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또 문제를 득점하실 수가 있겠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거예요. 여기서 바로 문제가 나오는데 이 과목, 네트워크 보완이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엔드포인트를 얘기를 했었는데 엔드포인트 이제 끝단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 네트워킹으로 전부 다 연결이 돼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어느 한 특정 어느 한 시스템 끝에 있는 그 터미널 단말 상태에서 공격을 가는 것만이 아니고 상당히 지금 어떻게 되는 네트워킹이 다 사방팔방으로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죠? 무선이든 유선이든 그런 걸 이제 감안했었을 때 이쪽에 있는 그 네트워크 보완에 있는 내용들도 앞으로 더욱더 이제 내용들이 좀 조금 더 분량이 많아지고 확장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다음 번을 한번 봐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문제를 한번 봐 볼게요. 네트워크 보완에서 유닉스 시스템에서 일반 계정의 비밀번호를 저장할 때 암호화 나온 다음에 저장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가? 라고 물어봤었죠. 굉장히 유명한 애인데요. 이건 MD5라고 하죠. 밑에서도 이게 지금 설명을 쭉 해놨었는데 어떻게 됐냐면 서버 사이더 랭기지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웹 개발할 때 백엔드라고 부르는 쪽인데 PHP라든지 JSP라든지 그런 쪽으로 가서 쓸 때요. 우리가 이제 비밀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DB에 저장이 될 때 암호화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랬었을 때 어떻게 되면 MD5가 그 함수가 있어요. 관련된 함수가 있어가지고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어떻게 되면 일반적으로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변형을 가해줘요. 바꿔줘버려요. 변형을 가해준다기보다는 같은 의미이긴 한데 그렇게 해서 얘네들을 암호화 작업으로 하는 거죠. 사실 이것도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옵션인데 대표적으로 쓸 때 얘는 MD5라고 딱 찍어가지고 있긴 하는데 얘가 이제 보면 암호 알고리즘으로 해가지고 많이 쓰이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바로 다음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시스템의 취약점 점검을 하고자 한다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보통 보완을 할 때 얘의 약 현재는 시스템에서 뭐가 약한지 알아내야 될 것 아니에요. 보통 이런 걸 취약점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취약점을 알아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면 안전성 확보를 해요. 어떤 식으로 얘를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것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보완 감사를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지금 보시면 취약점 점검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작업을 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도구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면 이제 사탄이라든지 그다음에 네서스라든지 여러 가지 쭉 보면 솔루션들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 봐 보시면 핑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핑이라는 게 뭐하는 거냐면요. 여기다가 딱 핑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특정한 인터넷 주소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보기에서 신호를 쏘는 거예요. 이게 네이버나 특정 IP가 있거든요. 인터넷 주소 IP가 있는데 보시면 핑 명령으로 해서 해당되는 IP를 입력을 하게 되면 걔가 지금 어떤 과정으로 연결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경로들이나 여러 가지 네트워크 정보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용되는 것이 핑인데 취약점하고는 관련이 좀 없죠. 일반적인 네트워크 정보를 알아내려고 하는 거니까 나머지는 전형적인 보면 취약점 서칭해주는 프로그램들인 거죠. 그래서 1번 빼고 2번, 3번, 4번 이런 것은 전부다면 취약점 분석 혹은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프로그램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시면 사탄이라든지 세인트라든지 세인트 같은 경우에 보면 사탄에서 업그레이드된 거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래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세 번째 어플리케이션 보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보안이라는 거는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건 개발 보안이라고 얘기했었죠. 개발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이것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보안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애플리케이션 보안 자체가 굉장히 개발이라는 영역도 넓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분량이 상당히 사실은 많아야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좀 더 많이 살펴봐야 되고 그렇지만 자격증 시험들이 어느 정도 패턴이 됐기 때문에 패턴을 찾으려 노력을 하다 보면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준비를 아예 못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용 컴퓨터에서 어떻게 되냐면 클라우드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보시면 이런 연결성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IoT 앞에서도 얘기했었지만 IoT 장비들이 사방으로 심어질 텐데 그런 네트워크 환경 그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으로 가면서 흔히 말하는 서버리스 환경으로 간단 말이에요. 당연히 서버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서버 시스템을 가질 필요 없는 상황으로 가는 그런 환경이 되면서 지금 이제 애플리케이션 보안에 관련된 것도 사실은 내용들이 조금 더 확장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다음 슬라이드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봐볼게요. 선택한 모든 파일들을 백업하긴 하긴 하지만 백업이 완료된 파일의 아카이브 비트를 백업하지 않고 백업을 수행하는 그것은 어떤 게 있는지 서술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봐보시면은 여러 백업 방법들이 있는데 세 번째는 차등 백업이 바로 여기 해당이 된다고 보셨는데요. 차등 백업이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데이터가 우리가 백업을 해놨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전 거하고 다른 것들을 계속 조금씩 조금씩 백업을 뜨는 거예요. 각 요일마다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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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면은 백업을 둘 때 이거 같은 경우에 봐보면은 시간 부분이나 자원 부분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써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엿볼 수 있는 기법인데 그것을 이렇게 쓰는 것에 대해서 문제화시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내 자료값들을 잘못된 갱신을 해킹을 위한 데이터 조작 공격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데이터의 정확성을 유지하는 그것은 아래 데이터 보안 요구사항 중 어느 것에 해당이 되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데이터베이스가 사실을 보면은 우리가 흔히 영업하시는 분들도 얘기하잖아요. DB 확보 DB 확보 하잖아요. 사용자의 이름 그 다음에 이메일 핸드폰 번호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집주소 DM 발송할 때 쓸 수도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데이터베이스는 언제든지 공격 목표가 되어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봐보면은 그 내용이 잘못돼 버린 거죠. 갱신이 되어버리거나 이런 공격들 사라지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비했을 때 우리가 이제 준비하는 그런 그 하나의 방법이 어떤 게 있냐면은 그런 개념이 우리가 이제 최소한 얘의 보완을 진행을 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달라 할 때 그 개념이 바로 누구냐는 그 대상이 바로 데이터 무결성이란 거죠. 무결성은 원하지 않는 사람에 의해서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않도록 문제가 없도록 해버리는 거 그것이 바로 뭐다? 데이터의 무결성이다 라는 것이죠. 지금 그 앞에서 했던 MVC 아키텍처 백엔드하고 프론트엔드에 섰을 때 우리가 절대 놓치지 않고서 계속 꾸준히 꾸준히 들어가는 개념이 뭐예요? 바로 데이터베이스 그 데이터베이스에 봐보면은 계속 나오는 게 바로 뭐예요? SQL 문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보면은 애플리케이션 보관을 할 때쯤에는 그 시간 틈틈이 뭐 어떤 거냐는요. 그 기본적인 SQL 문장들이 있거든요. 권한을 준다라든지 그렇죠? 권한을 준다라든지 데이터를 생성을 시킨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명령어들에서 여러분들이 쭉 한번 그 뭐 마일스케일이라든지 오라클라든지 여러분들이 설치를 한번 해보시고 쭉 한번 해보세요. 그 시간 오래 걸리진 않거든요. 그대로 따라와가지고 대표적인 명령어만 해보시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런 문제들을 봤을 때 이게 감이 팍팍팍 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가지고 한번 그 CS워버를 한번 진행해 보신 거를 적극 추천을 해드려요.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인데 그 정보보안이 일반이죠. 그 이제 정보보안과 관련된 그 재반기술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쭉 보여주고 있는 필기의 마지막 영역이에요. 같이 한번 봐볼게요. 자 행동학적 특성을 이용한 바이오인식의 종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봐보시면은 쭉 보면은 1번 음성 그 다음에 2번 걸음걸이 그 다음에 4번에는 이렇게 보면은 그 입력속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 여기에서 관련이 없다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그거죠. 얼굴 그죠. 바이오인식 성격 행동학적 특성이라고 했어요. 행동학적 그 어떤 행동이죠. 말하는 거 음성 그죠. 가지고 우리가 영화 같은데 보면은 뭐 누구누구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상대편이 기계가 알아듣고서 문 열어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특이해 보폭 거리가 있거든요. 걸어가는 것들. 그거 이제 분석 그거를 하나의 우리가 이제 바이오인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입력속도라든지 그런 거는 가능한데 얼굴은 그거는 행동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어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메시지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자의 위협에는 수동적 공격하고 능동적 공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예문에서 아래에 보면은 연결이 이루어진 것 중에 어떤 것들이 제대로 이어졌는지 한번 봐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봐보시면은 능동적 공격이란 뭐가 있다? 파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파밍이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그 이게 능동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얘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은 그 사이트를요. 정확한 주소를 넣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 공격자가 원하는 사이트로 이동해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정확히 넣었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관심 있게 보셨으면 그 부분 아실 거예요. 그치 그 보이스피싱 같이 해가지고 왔었었는데 그기에 몇 가지 요청들을 했더니 그 핸드폰에서 특정에다가 그 인터넷 주소를 눌렀거나 전화번호를 눌렀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보이스피싱 그 그 범죄 조직하고 관련된 전화번호로 연결이 되거나 그쪽 사이트로 연결이 된다라는 돼가지고 금전적 손실을 얻으셨다라는 분들 막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지금 하나의 예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이 보면은 수동적으로 어떤 상황에 맞춰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상대편 우리 타겟이 움직이는 상황을 바로 활용을 해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바로 연결이 된 게 능력점 공격하고 파밍하고 연결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사용자 인증 기술에서 바이오 인식 기술 요구사항이라고 볼 수 없는 거 무엇인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 바이오 인식 요구사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봐보세요. 보편성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암호화할 수 있는 거는 지문이라든지 몇 가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런 보편성 그렇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는 유일성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그 수용성 이런 것들을 들어볼 수가 있는데 근데 보면은 주관성이라는 거는 보면은 이 수용성이라면은 그 암호 아까 이제 그 수용성 부분인데 그 주관성 들어가기 전에 수용성 같은 데 봐보면은 이거죠. 그 그 그 암호 용도로 인증하기 위한 용도로 쓸 때 그것이 사람이 기분이 나쁘면 안 된다는 거죠. 수용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그걸 쓸 때 부담이 되지 않게 해주라는 거죠. 근데 주관성이란 거면 얘는 주관적이라는 거 자체가 뭐 얘는 객관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 이제 배제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 부분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답이 산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기시험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하고 이제 그 이번 수업을 마무리할 텐데 시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단답형하고 서술형이 있어요. 필기를 끝내고서 나오는 문제인데 굉장히 난이도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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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답형하고 서술형 작업형이 있고 이 유형이 사실은 좀 비슷한 느낌을 주기도 해요. 그 문제 길이에 따른 거 아닌가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여기에서 그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봐볼게요. 실기에 대해서 특정 국가 IP로 해당 시스템의 침입이 의심되고 있는 상황인데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때 침입 시스템의 IP에 대한 프로세스를 식별할 수 있는 명령어는 무엇인지 설명하시고 이렇게 했죠.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리눅스나 다른 시스템을 공부를 하면서 이 명령어를 배워요. 근데 여기서 쓰는 게 바로 뭐다? 넷스테이트라는 거 NET STAT 근데 스테이트인데 어떻게 된 경우에 어떻게 되면은 모든 여기서 돌아가고 있는 프로세스들이 식별한다는 거죠. 그 안에서 시스템에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프로세스들을 우리가 익히 리스토업하고 있는데 걔네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관련 없게 돌아간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명령이다. 이걸 가지고 이제 프로세스들을 확인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문제 한번 봐볼게요. 데이터베이스 보안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권한에 대한 내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래 SQL 코드의 괄호 안에 알맞는 명령을 넣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딱 아래쪽에 오더를 내리고 있죠. DBA는 테이블을 생성하기 위한 권한을 잦다. 사용자에게 주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번에 딱 비어있죠. 뭐라고 써있어요? create table to 잦다. 이렇게 써있죠. 그래서 얘의 답은 뭐예요? grant라는 거죠. grant. 그래서 권한을 주려고 할 때 SQL 명령을 코드를 써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DBA가 뷰 생성 권한을 취소하고자 한다. create view to 잦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취소하려 해도 어떻게 한다. 리버크 명령 준다라는 거죠. 이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요. 데이터베이스 SQL 명령어들이에요. 아까도 있었던 것처럼 하루나 한 며칠 정도 머리 안 남을 수도 있겠죠. 하루 되게 짧게 한다고 하면은 그것도 이제 데이터베이스 영역이 따로 있는데 그렇죠. 여기에서 최소한 이런 기본 명령들을 한번 쳐보라고 입력을 해보라는 거죠. 실행을 하면서 이해도 한번 해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부담감이 조금 덜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봐보시면 답이 서술되어야 된 것은 시스템 로그에 대한 겁니다. 시스템 로그는 어떤 프로세스에서 실행이 돼서 처리되며 이에 대한 설정 파일은 뭐뭐뭐 파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는 어떻게든 시스템 로그에 대한 기록돼 있는 프로세스인데 바로 시스템 로그 데몬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에 대한 것이 1번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얘에 대한 설정 파일들이 바로 뭐냐 하면 옆에서 써있는 시스템 로그.conf 라는 거죠. 이게 이제 두 번째 2번에 들어간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다음 보겠습니다. 정보시스템 구축에서 보안관리를 수행하자 하는데 보안관리에서 위협이 되는 위험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 개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라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 공부할 때 제일 난해한 게 뭐예요? 어떠한 특정 개념에 대해서 아는 만큼 써라 이건 거죠. 그럼 그 사람에 뭐가 나은 거예요? 밑바닥 다 드러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기술사심에도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봐 보시면 지금 정답이라고 써놨는데 여하튼 위협이라는 게 뭐예요? 자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자산이죠. 그게에 대한 손실을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사건의 원인이 되는 원인이나 행위 실질적으로 뭔가 동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뭐다? 위협이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도 얘기하는데 이에 비해 위험이란 이 문제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밑에 이렇게 위험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에 나오면 위험에 대해서는 쓰실 필요 없어요. 문제에서 물어봤던 건 위협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여기에 있는 제가 좀 더 덧붙였는데 위험이란 건 뭐냐면 아직 발생하지 않았잖아요. 위험에 대한 이렇게 위험 위협이 발생할 수 있어라고 예측한 게 바로 뭐다? 위험이라 이렇게 보셨는데요. 취약점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란 거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취약점이란 거는 하나의 빈틈이라고 보셨는데요.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 부분이 바로 보완 관점에서 빈틈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바로 보완 취약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보반 산학기사의 필기 문제들을 쭉 한번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 보시면 전반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IT에 대해서 굉장히 포괄하고 있죠. 더 깊이 들어가고 있죠. 다음 레벨로 뛸 수 있는 실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기를 제가 또 바라면서 여러분들한테 요청을 하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업을 드려서 감사하고요. 저는 여기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